흡수율이 높다는 리포점 영양제, 요즘 유행이잖아요? 리포점도 아니면서 리포점이라고 뻥치는 제품들이 있어서요.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최근 흡수율이 높다는 리포점 영양제가 인기죠. 리포점 비타민, 미네랄, 글루타치온, 아르기닌, 오메가3까지 리포점으로 나오는데 리포점 제품은 해외 직구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국내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국내 제품도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괜찮은 리포점 제품을 고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건기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든 깜짝 제품 소식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리포점 영양제가 무엇인지부터 매우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죠. 그런데 물에 잘 섞이는 물과 친한, 친수성 성질을 갖고 있는 기름도 있습니다. 바로 인지질인데요. 그 인지질로 특정 영양성분이나 기능성분을 코팅한 것이 바로 리포점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인지질로 코팅한 이유는 영양제의 흡수율 혹은 생체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왜 리포점 제품은 해외 직구를 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점 제품을 해외 직구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진짜 리포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실제 확인해보면 가짜 리포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식약처에서 정한 리포점 제품의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리포점 영양제는 특정 영양성분이나 기능성분을 인지질로 코팅한 것이라고 했죠. 그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검사하고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템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들. 이게 제품을 만들기 전 원료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고요. 제품을 만들고 나서 찍어야 하고요. 제품의 소비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찍어서 코팅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리포점 제품의 규정이에요. 굉장히 빡빡하죠. 그에 반해서 해외에는 리포점 영양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이 없으면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대강 만든다. 게다가 리포점 공정은 저희 영양제 업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공정 중에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는 공정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해외 직구 리포점 제품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리포점 원료들을 샘플을 받아가지고 전자현미 경우로 보면 리포점 코팅 구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해요. 그런 원료들 전부 짝퉁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리포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국내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이 있어도 제품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리포점 제품의 품질이 다를 수 있어서요. 국내 리포점 제품들도 잘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 리포점 제품 잘 고르는 법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경질 캡슐로 된 제품 고르시는 것인데요. 특정 영양 성분 혹은 기능 성분을 인지질로 코팅하는 리포점 공법은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코팅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리포점 제품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죠? 보통 정제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젤리나 액상 제품으로도 나오는데 정제는 정제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리포점 코팅이 일부 깨질 수 있고 젤리나 액상 제품은 높은 온도에서 끓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리포점 코팅이 일부 혹은 꽤 많이 깨질 수 있어요. 그에 반해 경질 캡슐은 제조 과정에서 열과 압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조 과정에서 리포점 코팅이 손상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서요. 저는 경질 캡슐로 된 리포점 제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은 시각처의 기준에 따라 전자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리포점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제 젤리 액상 제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압력과 열이 발생해서 리포점 코팅이 파괴된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다. 그럼 정제 젤리 액상 제품들은 국내 시각처의 리포점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제 젤리 액상 제품들의 리포점 코팅이 일부 혹은 많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지 전부 깨지진 않거든요. 리포점 코팅이 전부 깨지면 전자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시각처의 리포점 제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국내에서 유통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정제든 젤리든 액상이든 경질 캡슐이든 연질 캡슐이든 국내 리포점 제품들은 실제 리포점 제품은 맞아요. 다만 리포점의 안정성이 리포점 코팅이 가장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경질 캡슐이기 때문에 리포점 제품을 드신다면 경질 캡슐 형태를 가장 추천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첨가물. 경질 캡슐이 첨가물 사용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물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당연히 먹어도 되는 첨가물들을 사용하지만 식품 첨가물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첨가물 섭취를 되도록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리포점 제품들은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첨가물이 많이 쓰이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질 캡슐 제품이 리포점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제품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잘 알겠는데 도대체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문의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드디어 건기남의 이름 석자를 내건 제품을 출시했고요. 제품명은 건기남의 리포점 비타민 C 700 경질 캡슐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리포점 비타민 C 제품이 되겠고요. 특이점은 리포점 비타민 C 원료 외에 그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건기남 유튜브 채널이나 건기남 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다음 제품 다다음 제품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제품을 수십 개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건기남 브랜드 첫 제품이니까. 그리고 요즘 비타민 C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포점 비타민 C와 일반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는 게 비타민 C를 드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요즘에 그렇게 먹고 있기도 하고요. 이 내용과 건기남 리포점 비타민 C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 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